안녕하세요. 1년 보증업체의 굿모닝 청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정말 좋은 차 가져왔는데요. 바로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5밴입니다. 이 차량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저희도 지금 이 차량을 아주 전문적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10대 정도 좋은 차량을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차가 좋은지 어떤 차가 안 좋은지 제가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매장에는 이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입니다. 딜러들만 볼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새로 가져온 차량 위주로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고차 구매 팁 첫 번째, 중고차 새로 신규 모델로 구매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저희처럼 1년 보증 가능한 업체한테 구매하시는 거. 없죠. 사실 저희 같은 업체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정직한 업체 찾는 거. 정직한 업체 또 많이 없죠.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많이 주시면 좋겠네요. 이번 차량 1,15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모델 5인승이고 5밴이죠. 5밴이라는 건 이제 화물이고요. 그리고 세금이 거의 1년에 5만 원 정도? 굉장히 안 나오죠. 그리고 17년식입니다. 연식은 17년식이고. 15만 킬로입니다. 15만 킬로. 날짜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 2월 16일에 가져온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가져왔다. 그러면 그 차는 사면 안 되겠죠. 묶인 차들은 사지 마세요. 그게 또 구매 팁입니다. 성능 점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매연이죠. 매연. 디젤은 매연이 다 나옵니다. 이 차량은 매연이 5%입니다. 매연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면 합격이에요. 16% 이하가. 하지만 5%면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은 두 개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펜더 교환 그리고 라데타 그릴 교환 서포트. 볼트가 풀린 거죠. 이쪽에. 하지만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요. 이 부위는. 그래서 타구 이력은 없다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다만 단순 수리가 있음으로 체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세누가 한 개 있습니다. 가스케 쪽에. 나중에 수리비는 20만 원 정도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수리 안 하셔도 돼요. 차후의 문제죠. 이 차량은 글라스 윈도우 밴의 쪽유리가 들어갑니다. 시트는 깨끗한 편이죠. 타이어는 대략 70% 남았습니다. 하이패스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전에 타셨던 분이 빼가셨어요. 좀 비싼 걸 사셨나 봐요. 이 차량은 열선 시트가 있고 통풍 시트까지 같이 있는 오토미션 차량이죠.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벤 같은 경우는 저희 매장에 무려 매물 조회하니깐 152대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매물이 지금 매장에 전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똥차도 많아요. 똥차가 아닌 걸 보고 싶다면 저희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새로 신규 모델을 전부 다 브리핑하고 있거든요. 이번 차량은 1050만원 16년식이고 15만키로입니다. 가운데는 윈도우 밴이고 뒤쪽은 판넬로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1인 신조 차량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 볼게요. 매연은 8% 8%도 우수하죠. 아쉽지만 단순 교환이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수리는 사고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미세니어가 없죠. 좋습니다. 이 차량은 이 정도면 합격. 괜찮은 차이죠. 뒤에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 적재함 공간 그리고 미끄럼 방지는 들어갑니다. 미끄럼 방지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눈이 설명드리지만 밑길이나 눈길에 미끄럼 방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드릅드릅 잡아주거든요. 자 열선 시트가 있고 통풍 시트까지 있는 정말 최첨단의 차량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정말 기분 좋은 차량이죠. 자 1050만원 정도면 가격 정말 싼거죠. 정말 제가 완전 퍼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은 1599만원 자 하얀색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 윈도우 밴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장착된 정말 질 좋은 차량 품질 너무 좋은 차량이죠. 하얀색 좋습니다. 하얀색 하얀색 바디 성능 점검 기록부 꼭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연이 고작 4% 4%면 정말 조금이죠. 자 그리고 무교환 교환이 없습니다. 무교환차 무사고차죠. 정말 마음에 드네요. 자 미세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없잖아요. 깨끗합니다. 이런 차는 무조건 사세요. 너무 좋잖아요. 하얀색은 대략 조금 아쉽지만 65% 내비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하이페이스 블랙박스도 다 있고요. 통풍 시트까지 다 있습니다. 자 통풍 시트까지 있으면 풀옵션이죠. 좋네요. 느낌이 좋은 차입니다. 8만 6천 킬로 주행거리가 너무 좋아요.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이번에 새로 가져온 차량입니다. 날짜가 2월 20일이죠. 어제 가져온 차량이고 590만원 굉장히 저렴하죠. 하지만 이 차량을 사야 될까요? 한번 볼게요. 주행거리는 31만 킬로 31만 킬로 화물이기 때문에 많이 타긴 했지만 그래도 더 탈 수 있습니다. 40만까지도 많이 타시죠. 이 차량 사고도 있어요. 방금 두 개가 있습니다. 외연 5%에 하지만 여기까지만 본다면 제가 가격이 싸니까 추천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밑으로 내리시면 미세뉴가 하나 또 있네요. 보니까 여기도 있고요. 더 내리면 이 부분에 터보 미세뉴가 하나 있어요. 어허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터보 터보 나중에 수리할 때 수리비가 좀 비쌉니다. 80만원 이거는 좀 그렇죠. 이 차는 제가 추천을 안 드릴게요. 다음 차 사지 마세요. 저는 안 삽니다. 다음 차 다음 차는 1,160만원 2월 19일에 가져왔고 현재 지금 상품화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차량 1,160만원 11만 킬로 16년식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밴으로 되어 있어요. 윈도우 밴 실제로 보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판스프링 보관까지 했습니다. 그런 점 또 마음에 드네요. 매운이 1% 와우 정말 괜찮죠? 사고도 없는 깔끔한 차량 아쉽지만 오일팬 누유 하나 미세 누유가 있습니다. 오일팬이 그래도 경정비가 최고 조금 들어가요. 1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차 후에 10만원만 쓰시면 돼요. 이 차량은 괜찮네요.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1,300만원 모델입니다. 연수이 좋아요. 18년식입니다. 그리고 14만9천키로 주행거리도 좋고요. 색상은 그레이 색상 그리고 이렇게 윈도우 밴 글라스 시트 괜찮죠? 성능 점검 볼게요. 성능 점검 매운 3% 와우 정말 좋네요. 그리고 사고가 전혀 없습니다. 무사고 미세누도 없습니다. 와 이렇게 깔끔한 차량 찾기 정말 힘들죠? 와우 마음에 듭니다. 1,300만원 괜찮네요. 타이어는 80% 가까이 남았습니다. 적재함이 사용감이 좀 있어요. 그 대신 그 점이 좀 아쉽네요. 그 대신 열선 통풍이 같이 있습니다. 이 차량도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차입니다. 이번엔 하얀색 979만원 15년식이고 15만킬로입니다. 적재함이 깨끗한 게 바로 이 차의 특징이고요. 깨끗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너무 깨끗하게 잘 썼죠? 저희는 사용감이잖아요. 사용감이 중요하잖아요. 시트도 사용감이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토미션의 하얀색 바디 깨끗한 외관 글라스벤 성능 점검 보시면 트렁크 리드 트렁크 뚜껑만 교체했고 매운은 고작 3% 그리고 미세누가 있을까요? 미세누가 없는 차량은 아니고 실린더 커버 쪽에 커버죠. 말 그대로 실린더 커버 입니다. 커버 커버만 미세누가 있네요. 크게 지장은 없죠. 이 모델은 추천을 할게요. 이 정도면 괜찮네요. 오토미션입니다. 열선시트 통풍시트가 같이 있습니다. 괜찮죠? 저는 추천 할게요. 다음 차량 다음 차량 바로 검정색 바디 750만원 가격대가 일단 많이 싸죠. 그리고 14년식입니다. 17만키로의 윈도우밴의 쪽유리가 들어가는 차량이고 이 모델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750만원 가격은 너무 싸죠. 정능점검 미세누가 하나 있습니다. 가스케 쪽에 나머지는 무사고 무교환 완전 무사고 매연 3% 나머지 특이상은 없죠. 미세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개 이상이 있으면 추천을 안 드리고 한 개만 있는 경우에는 한 개만 있으면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열선 시트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는 괜찮죠? 여기 부분은 복원도 해드릴게요. 이 차량 괜찮네요. 다음 모델은 하얀색입니다. 바로 이 차량이고요. 1090만원 5백입니다. 18년식이고 18만키로 글라스벤으로 되어 있어요. 괜찮죠? 이 차도 깨끗합니다. 깨끗하죠? 외관은 깨끗해요. 그리고 면 9% 그리고 도어 교환 듀엔더 아펜다 교환 큰 건 아닙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작은 사고죠. 미세누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 저는 이 차 추천할게요. 이 정도면 일단 깨끗한 편이고 적재함도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자 이 차량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름 깨끗하게 관리를 했다는 점. 자 괜찮죠?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는 아쉽지만 현재 상품화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1420만원 5백 9만키로 17년식입니다. 이 차량은 오늘 막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품화를 하고 있어요. 성능전공 기록부를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세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었고요. 면은 5%고요. 정말 상태 괜찮죠? 이 차량 아마 상품화 나오면 아마 금방 팔릴 거예요. 9만키로라서 짧은 주행거리에 속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5백 차량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매장에 무려 150대 이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장에서 오셔서 구경하셔도 되고 전화로 문의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